저희들을 교회에 삼아주시고 스스로 머리가 되셔서 오늘까지 생명을 공급해 주신 매주 그리스도의 은혜와 헤아릴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이 살아가시고 성무님의 가바던 동교제에 출발하시니 49회의를 봉사하겠다고 나온 인증은 귀한 종돌을 위해와 오늘의 영동스러운 기회에 참가한 귀한 종돌을 위해와 그리고 뉴욕과 온세계를 향해서 헌치나는 귀한 종돌을 살아오게 지금부터 영원히 온까지 함께 계신 지어라 아멘